국내 대표의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몬이 대구의 1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신설기로 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구시와 티몬은 지난 10일 시청별관에서 티몬 대구센터의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최근 티몬의 거래 실적 상승에 따른 고객센터 확장 필요성과 대구의 우수한 사업 환경, 시의 유치 노력이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구 티몬센터는 중구 남산동에 위치하며, 상품, 쿠폰, 배송과 교환, 반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 등을 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